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생과일 주스와 콜라 중에 뭐가 더 건강할 것 같으세요? 당연히 생과일 주스라고 생각하시죠? 그런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 생과일 주스 아침마다 마시고 있죠? 저도 그랬어요. 아침마다 착즙 주스 한 잔. 비타민 C 듬뿍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. 매일 마시면 내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봤어요. 생과일 주스가 혈당 폭탄이 될 수 있다?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. 과일인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겠어? 그냥 건강식 아니야?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알고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과학이었어요. WHO 권장 하루당 섭취량을 한 잔으로 넘기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착즙할 때 과일 속 섬유질이 대부분 파괴되면서 당 성분만 그대로 흡수된다는 거예요. 그 결과?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지어 설탕 음료보다 혈당 반응이 더 강한 경우도 있어요. 게다가 착즙 과정에서 열과 산소 때문에 항산화 성분도 일부 파괴된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건강해지려고 마신 그 한 잔이 내 몸에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와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는 변화를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. 가장 좋은 건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것. 섬유질까지 다 섭취해야 당 흡수도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. 연구에서도 통과일을 먹는 사람이 주스를 마시는 사람보다 당뇨병, 비만,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나왔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주스를 마셔야 한다면?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고 당분이 적은 과일로 만드는 것. 그리고 무엇보다 양을 조절하는 것. 결국 문제는 주스가 아니었어요. 건강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었어요. 생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럼 내일 아침 그 주스 한 잔 어떻게 할 건가요?